두 번째 매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떠오르고 있는 멋진 댄서와 한국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멋진 누님이자 또 팝핑 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님이죠? 이제는 누님이라고 불러요. 누나는 좀 그렇고 누님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론트 팬, 제네스! 예전이었으면 머리 길이 비슷했었는데 아, 머리 좀 자르셔서 어디 계시지? 오케이. 자, 누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린! 아, 옛날이었으면 머리 길이 비슷했었는데 좋습니다. 자, 한 분의 댄서에게 1분의 시간 제한 1라운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each, 1미누트. 오케이, 여린 준비되셨습니까? 제네스, you ready? 오케이,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DJ 마샤, let's go! Let's go! cowboy, 잘해! let's go. 지금 무릎에 내가 Right, Janice! In the house, y'all! Come on! 불쌍한 발전 G-Ns 카운트 3 2 1 스윗 이제 탈의 파이밍 잘하는 것 같아요 알아요 여린 캠트다운 3,2,1 오케이 유감없이 각자의 기냥을 발휘해주신 제스 그리고 여린에게 아낌없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Give it up for both dancers 아잇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면서 팝핑큐를 만나게 될 한 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스 그리고 여린 저지들의 선택입니다 3,2,1 오케이 제네스 goes next round 여린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네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